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브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임트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레아 캐릭터를 받기 위해서 미션이 생겼는데 버블파이터를 해야해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블파이터를 하게 생겼습니다. 미션은 일단 우리 유튜브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레아 캐릭이 이렇게 미션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레어 팀일 것 같습니다. 일단 보시면 이게 바로 레아 캐릭인 것 같고요. 버블파이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버블파이터 카트라이더 콜라보 이랬더라고 아무래도 이번에 카트라이더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버블파이터 팀에서 카트라이더 팀에게 SOS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. 자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버블파이터 게임 접속 후에 커스텀 AI전 5판을 플레이 시 당일 출석을 완료가 되고 이걸 3일치 출석을 완료하면 레아 캐릭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. 이거는 뭐야? 루루 엑스패도 준다는 거야? 백기사 파워팩, 흑기사 파워팩 이거 뭐야? 이거 버블파이터 아이템인가? 미션 달성 후 아래에 레아 무제한 쿠폰 받기를 버튼을 클릭하면 카트라이더에서 레아를 만날 수 있어요. 이 레아 캐릭을 준대요. 룰루펫 이거는 버블파이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버블파이터를 해야 돼요. 얼씨 불의 것. 게임 스타트 하겠습니다. 이거 버블파이터 설치도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버블파이터 해야 돼. 자 버파를 제가 설치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일단. 진짜로 버블파이터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설치도 안 됐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돼. 레아 캐릭을 받기 위해서. 와 버블파이터 정말 오랜만이죠. 돌아온 파이터의 전성기 감을 되찾기 위한 노템전 연습하기와 자동 진행되다. 뭐야 이거. 아 안 할래. 이거 왜 해야 돼. 뭐야. 뭐야. 이게 흰개도 되구나. 흰개도 되는 거 같은데. 맞지. 어우 다 죽었다. 안 해. 안 해. 얘들아. 근데. 내 버블파 닉네임. 봐봐. 파트다. 자 여러분들 방만 들 때. AI가 있대요. 여기서. AI. 커스텀 AI자 있네요. 이거를 해야 돼. 이거를 해야지. 아이템. 시작하면 되잖아. 맞지. 혼자서는 할 수 없대. 오른쪽 칸. 오른쪽이 뭐. 오른쪽 칸 누르고. 같이 하기 누르라고. 아 이렇게. 오케오케. 1대 1로 하면 돼? 6대 1도 된다고? 오오. 2대 1로 하자. 오케오케. 이 대 1로 하자. 오케오케. 오케. 오 좋네 이거. 오세. 루아 이 새끼야 야 앞으로 이렇게 점프하는건 어떻게 하냐 루아 이 새끼야 어 뭐야 어 어 C브레 아 우클릭이 안 돼? 와 나 존나 잘한다 빠아 아 이게 존나 잘한다 이게 아 더블클릭 두번하면 딱 끼네 더블클릭 두번하면 점프 그 아 나 살려줘 아 나 이제 존나 잘한다 이제 빠앙 이 새끼야 일로와 아 이제 잘하는거 같아 뭐야 빰 빰 오오오 얘들아 명예의 훈장님 부럽지 않네 빰빠빠빠빰 빰빠빠빰 빰빠빰 빰빰 빰빰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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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이제 버블파이터 끄고 여러분들 이제 아이템을 받으면 돼요 미션 다 성공했거든요 클리어 3일동안 아 버블파이터 하루에 다섯판씩 AI랑 다섯판이라고 해서 지금 쿠폰번호를 받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밑에 쿠폰번호를 클릭하면 제가 쿠폰이 나와요 요렇게 쿠폰번호 나오죠 개꿀 자 카트라이드 이제 접속해서 쿠폰받아보겠습니다 개꿀 쿠폰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요렇게 레아 쿠폰을 레아 무제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볼파이터 삼위 미션 AI랑 커스텀 AI랑 붙어가지고 레아 쿠폰 무제한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테카니는 캐릭터가 이제 백색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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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총 쏘네 소리는 별로네 일단 레아 쿠폰이요 개인전 풀방 RP 루치 100% 팀전 풀방 퍼펙트 승리시 RP 루치 200% 그렇습니다 레아 타고 또 한 번 플레이 안 할 수가 없죠 네 머리가 공같네 퀴리 파이팅 공 어? 머리가 되게.. 대구공같아요. 뭐 드릴까면 그냥 형같이네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. 이런 머리거든요. 우와. 아무리 에뛰랑 좀 가까운 거 같네 우리 추천자분들 말대로 난 이거 왜 중간으로 밖에 안 나지 뭐가? 아니 그 네모 산타 이거 산타 맞나? 너가 산타 산타의 비일구인가? 어 산타 맞을거야? 어 이거 그 톱니바퀴 있는 거 응 이제 제가 중간 갈거에요 이제 대나만나의 초야 세계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봐줍니다 대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